고등학교ё 야옹... 울산클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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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뻤 언제 왔어? 오 귀여워 왜콕 귀여워? 뭐콕 불러봐봐 어우씨 예전에는 그냥 잘 이렇게 안겨있었으면서 오우 오우 아이고, 잠이나 잘하겄다. 아이고, 잠이나 잘하겄다. 맛있어? 너 제일 맛있어? 밥 먹으러 갈까?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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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으러 갈까? 밥 먹으러 갈까? 밥 먹으러 갈까? 밥 먹으러 갈까? 야, 이 팔목, 팔목 어떻게 아빠를... 아! 아... 아, 이제 자다가 죽을 것 같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컸어, 이제? 자. 자. 오, 귀여워! 우리 뚜리뚜바 애기 얼굴들로 아이패드를 꾸며보겠습니다. 먼저 뚜리 얼빡 스티커 뚜리뚜껑 스티커 눕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가운데 운전시선광탈율 오늘 우리 뚜리 뒷면에 뚜바보 어린시절 모습들이 unfold이 있습니다. 열어볼까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뚜바랑 합사하고 나서 이거 한번 붙여볼까? 식탁에서 찍은 거네? 귀여워 뚜바 한번에 파투가 뭘로 붙여? 콜라봐 다시 좀 없어? 뭘로 붙여? 콜라봐 응 이거 올 거고 귀여워 여기있다 왜 안 가기 지금 깐지? 뭔지 알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뾰옹 치즈아대가 없나? 좀 떼고 옮겨볼까? 이게 리무버 스티커라서 깔끔하게 다 떨어집니다 쉬고 오예 이것을 구입해드렸다 너무 더워서 맨날 일어났어 있지. 파란색 파란색 아름다운 안 들어? 이거 누구야 이거? 뭐가 뭐? 이거 누구야 이거? 음.. 감상하군 뚜리또바 아기얼굴 어디를 붙일 데 없나? 한 번 더 너무 집중해. 오늘 누구 화장실이 있어? 자, 차에다가 순밀리 여러분들을 알아볼 수 있어요 고개가 올라 이즈 이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